불고기 250g 에 소양념갈비 1병 종이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이만큼 부으면 돼요 이게 종이컵으로 반컵이에요 고기 250g 에 종이컵으로 반컵 양념을 붓습니다 바로 초간단입니다 매실 수저로 두 수저면 돼요 수저로 두 수저 한기름 수북히 한 수저 수북히 한 수저 쥬가루 조금 뿌려서 쥬가루 고기에요 아주 초간단이죠? 없어요 다른거 일치 안 넣어도 돼요 먹방을 하겠습니다 먹방을 하겠습니다 고기랑 dessus 고기맛 소시지를 구알문에 고기맛 치킨을 찍어주고 좀 찍어야 되나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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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본맛이다 맛있겠다. 다 먹어. 맛있겠다. 음~~ 맛있어 화이팅 꿀가시라니까 그 골고기 양념이 진짜 맛있네 골고기 갈비 양념이 딴 거 뭔가 저리로 삼겨놓은 후 afar 김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잘 먹어야지 매콤한 뫄스틱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어봐 왜 이렇게 잘 먹어 한 번 먹어봐 음 맛있다 자, 먹어봐 자, 이제 시상블롬